자 그러면 이번에는 Ruby에서 우리 상속을 구현해 볼게요. inheritance에서 1.rb 파일을 만들고요. 이 파일은 저는 오른쪽으로 split write 하겠습니다. 우선 Ruby에서도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 볼게요.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Ruby 코드만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 좀 눈이 아프실 테니까.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의 이름은 class1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class1에 method1이 있고 method1은 return 값이 m1이죠. and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스화 시켜야겠죠. c1은 class1.new 됐나요? 그리고 print c1.method1을 실행을 시킬게요. 보시는 것처럼 m1이 잘 출력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좀 헷갈리게 되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이썬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다가 c1을 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게 이 앞에 있는 얘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명령이 어떤 결과가 어떤 객체에 소속된 내용의 결과인지를 표현하는 코드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없이 상속 없이 이 class1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했으니까 그건 그냥 개념적인 얘기일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Ruby에서 class1을 상속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클래스2를 만드는데요. 그냥 3로 할게요. 파이썬의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파이썬이 아니라 Ruby에서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class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기호는 class1을 class1을 class3가 상속한다라는 뜻을 갖는 특수한 기호예요. 파이썬은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그 부모 class를 적었죠. Ruby는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서 누가 부모인지를 예 기록하는 방식을 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차이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class1이 가지고 있는 자 이 class1이 가지고 있는 class1은 class3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method2를 추가해 볼게요. return m2 end end 를 하면 되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3는 class3 new 이렇게 하고요. p c3, c3 method 1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이 됐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요거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m1인데 보시는 것처럼 c3 가 가리키는 class는 얘인데 c3 안에는 method1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한 것은 바로 부모가 부모가 이 metho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p c3 c3의 method2 자 여기 있는 이 method2는 얘죠. 즉 즉 c class3에 직접 정의한 method2 역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한 결과는 요게 출력이 되고 저것이 출력된 이유는 바로 얘가 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때요? 문법은 다를지언정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 똑같고 실제로 문법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또 객체지향이 나오는 언어들은 문법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객체지향이라는 컨셉 자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언어 하나로 배워두면 다른 언어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한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속을 설명드릴 때 상속의 효용 상속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 주된 내용은 중복의 제거 또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재사용성을 높인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재사용성의 대상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였죠.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빈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사용성을 높인다. 중복을 제거한다. 그걸 통해서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드의 양을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상속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비와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 상속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